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방침이라면 더 이상 추가 소환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은 이미 두 번 불러서 주사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현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혐의로 소환 주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까지의 있던 이재명 대표의 진술하는 태도에 비춰봐서 추가적으로 소환한다고 해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명간이라는 것은 오늘 또는 내일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유가 있죠. 뭐냐면 일단 범죄 사유가 소명이 되고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려 또는 주거부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구속해야 되냐 하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되고 향후에 재판돼서 선고된 형량이 매우 높은 경우, 한마디로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우리가 규범적으로 봤을 때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포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일지라도 사안에 대한 소명이 있고 중형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했는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주요 혐의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장동 개발 관련한 배임 혐의, 또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일 것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배임과 제3자 뇌물이 주된 혐의로 보여집니다. 대장동 신도시에 관련된 배임, 그리고 성남FC에 대한 제3자 뇌물이 주된 혐의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배임 관련돼서는 지금 영장에 적시될 걸로 보이는 배임액이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인정됐던 651억보다 훨씬 더 많은 7천억 원에 해당되는 이익을 봤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익은 훨씬 더, 적용되는 혐의는 더 많은 금액으로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제3자 뇌물에 관련돼서도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회를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도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이 사건 자체의 혐의의 중대성을 우리가 검찰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을 민주당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당시에 있었던 비위 한마디로 지방자치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쪽 지역의 토세력과의 결탁을 통한 부패 범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패에 따르는 액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실질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7,880억 정도의 이익을 받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관련된 그 실이 세전 700억, 세월호는 428억이나 되는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뇌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 자체를 봤을 때 매우 중대한 부패 범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검찰이 법원을 통해서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내지 영장심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평성, 마치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상영장을 청구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뇌물을 비롯한 중대한 부패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마땅히 갈 길을 간다. 설령 그것이 국회에서 방탄으로 막힌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나눴지만 검찰, 이 대표가 수천억 원 규모의 배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학적인 액수인데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가 지어야 될 사법적인 책임,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상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혐의가 모두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배임과 재담자 뇌물에 관련된 처벌 규정도 상당히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지고 결재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총 책임자로서 상당한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된 혐의 중에 배임 혐의 중에 금액이 수천억 원대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 이런 대장동 주범들의 금액을 보면 한 600억 원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가 높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이게 대장동 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상한을 돋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880억 정도의 이익을 본 반면에 7%만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80억이라는 돈은 이익을 줬던 이 사업 구조를 짰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누가 짰느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최종 그 당시에 이제 결재권자가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이것이 대장동 세력이 7,880억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어떤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임적 이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유동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세력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이익을 한 600억 정도를 받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장동 세력에 대한 횡령 금액의 3배 가까이 대략 675억 곱하기 3배를 한다고 하면 거의 한 2천억 전후로 어떤 피해를 줬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장 변경을 통하여 대장동 세력에 대한 어떤 이익 금액도 이재명 대표와 맞추는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공수장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나아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 뇌물이 횡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50억 이상,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년에서 8년 죄질이 나빠서 가중할 경우에는 7년에서 11년형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제3자한테 이익을 줬는 것을 넘어서 뇌물죄가 있습니다. 뇌물죄의 형량은 천억이 넘는 어떤 배임 횡령의 그 형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등과 관련해서 16개 죄명에 대해서 16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봤을 때는 검찰 같은 경우에 그로보다 뇌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7년형 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의 최종적인 그 부분을 공범들에 대한 청구서에 대한 변경까지도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이번에는 김만배 씨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또 한 번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에 받는 혐의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 두 번째 청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초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범죄수익은닉 관련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본인의 휴대전화를 또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수익은닉에 관련돼서는 최초에 지금 검찰이 이 같은 범죄수익은닉에 관련돼서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했었는데요. 최초에 밝혀진 건 275억이었지만 추가로 65억을 은닉했다는 부분들을 더 찾아내서 지금 관련된 부분으로 구동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동창이나 인테리어 업자 관련된 측근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들이 영장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50억 클럽 여기에 로비 자금을 쓰였다라고 경찰은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곽상도 전 의원 사건도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수사 자체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기소를 돼서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을 재차 불러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사 인력과 직접 수사했는 사람을 공판 검사로 해서 이제 공판 관여를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유죄를 받는 전략을 할 것이고 나아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검찰 자체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확실한 수사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의혹을 확실히 어떤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